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정한 그대 목소리 나에겐 위로가 되죠 되죠 피아니시모와 함께 피아니시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? 네 저는 피아니스트 피아니시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피아니시모 라디오로 여러분 함께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뭐 하시면서 듣고 계세요? 잠자리에서 누워서 듣고 계신 분 손 네 일하시면서 듣는다 손 오늘 또 까분해요 벌써 12월이죠 한 해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참 시간이 빨라요 2018년도라는 숫자도 아직 낯선데 이제 우리는 2019년을 맞이해야 되네요 제가 이렇게 12월이면 생각나는 곡이 저한테 한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함께 해볼까 해요 네 제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릴때 얘기죠 어릴때 피아노 선생님을 한 두명 거친 다음에 아마 이 선생님을 만났을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네요 초등학교 앞에 언덕을 쭉 내려와서 좁은 문틈 사이로 이렇게 가면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앉은 작은 집이 있었어요 그 집 앞에 푯말이 있었습니다 화음 피아노 제가 이제 그쪽으로 피아노 학원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녔던 학원과는 다르게 참 가정집처럼 따뜻한 곳 그렇지만 그렇지만 참 선생님은 굉장히 세련되고 이쁜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 드라마 그 천사들의 합창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? 그때 선생님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그 있잖아요 천사들의 합창 기억하시죠? 그 외국 드라마 그 선생님 그 분을 보면은 꼭 그 저희 피아노 선생님이 생각나요 너무 모습이 너무 닮았고 차분한 말씨에 상냥한 미소에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온 머리 반묶음 정갈한 머리를 하고 항상 굉장히 우리를 예의바르게 인격체로 이렇게 대해주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너무나 아련합니다 가끔 챙겨주시는 간식은 또 왜 이렇게 맛있었던지요 피아노 학원의 끝나고 난 뒤에도 참 집에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 학원을 계속 잇고 싶은 선생님과 계속 놀고 싶은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많은 아이엔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한테 애정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잘 어쨌든 서두가 길었네요 그 피아노 학원으로 간 이후에 거기에서 12월에 아마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끼리 발표회를 했어요 네 발표회를 했어요 어찌나 떨리고 저의 첫 무대였죠 인생에 있어서 첫 무대였던 것 같아요 모두들 똥땅 똥땅 그런 실력으로 준비를 하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조금 피아노를 조금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했던 곡이 엘리제를 위하여 엘리제를 위하여 라는 곡을 제가 연주를 했는데 그 곡이 얼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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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웠던지요 내 손가락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곡이 나올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곡의 아름다움에 한번 또 놀래고 또 제가 그 곡을 연주한다는 거에 감격하고 그 엘리제를 위하여가 그 엘리제를 위하여가 제 마음을 그냥 온통 사로잡았어요 그 멜로디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제가 그 이후에 아 운명이구나 피아노는 내 길이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맘때 그 시절에는 그렇게 음악이라는 게 흔치 않았던 시절이에요 벌써 뭐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얼마 지났는지 얘기를 하면 제 나이가 어쨌든 음악이라는 거를 듣는다는 게 별로 없었을 당시인데 참 아름답고 그 엘리제를 위하여 들으면서 어린 제가 굉장히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음악이라는 거에 푹 빠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오진 않았지만 그 음악회 때 제가 그렇게 조용하게 나지막해 부끄럽게 쳤던 그 곡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했던 그 엘리제를 위하여 12월이 되면 항상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선생님은 또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? 그 선생님과 아쉬운 이별을 했는데요 진짜 인사도 없이 그 선생님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셔서 사실상 저를 지도해준 기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고 바로 병을 치료차 외국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그 선생님과 안녕을 했는데 제가 사실 그 선생님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선생님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걸 알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? 얼마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? 또 나이 드신 그 선생님 제가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서 그 말씀도 꼭 전해드리고 싶고 그 음악을 음악만이 이렇게 저한테 전해진 게 아니라 굉장히 따뜻한 마음 또 여자로서 아 저런 여인이 참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어린 마음에도 그러는 걸 심어줬던 것 같아요 아 나도 크면 저렇게 해야지 정말 굉장히 나즈막한 말씨 상냥한 웃음 네 굉장히 그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깊은 눈빛 진지함 이런 거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참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 어디 계세요? 신미경 선생님이었는데 좀 그립습니다 아 그래서 12월에 제가 엘리제를 위하여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여러분은 그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 여러분에게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를 던져준 그런 곡은 어떤 곡입니까? 아 12월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피아니시모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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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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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